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월 5일 법률방송 루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첫 소식입니다. 1억 원 이상 돈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한 관련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습니다. 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하는데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대출 사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시중은행 계약직 직원 김 모 씨.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법 5조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일부 감경 사유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김 씨는 해당 조항이 금융기관 임직원만 너무 가혹하게 처벌해 위헌이라며 항소심도 중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. 헌재는 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특정가법 5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 금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임직원의 직무집행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익으로 가중처벌하더라도 지나친 형벌이 아니라는 게 재판관 5명 다수 의견입니다.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 등 재판관 4명은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무 관련 수제죄의 법정형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.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 관련 5천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병가법 해당 조항도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했습니다. 금융기관 종사자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직역 종사자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 다수 의견입니다.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.